여러분 체제가 이렇게 독재화가 되면 독재화가 된다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면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보통선거 비밀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인민들이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선거가 장악이 되면 독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체제가 되겠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어쩔 거 할 건데 그래 내가 종신직을 한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우리가 장기 집권을 한다 우리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년도 해먹을 수 있고 50년도 해먹을 수 있고 100년도 해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돼야 될 거야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코로나를 가지고 통신을 다 조회해가 집까지 다 추적하지 않습니까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집회 시위 엄격하게 여러분들 다 막았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법 그게 법입니까 만장일지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위성정당 그 법입니까 원하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다가고 여러분들 주택 그 불쌍한 사람들은 많은데 뭡니까 중과실 때려가지고 거의 재산권을 징벌하다시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하고서도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반시진핑 시위를 영국 대사관 영사관 앞에서 하다가 끌려 들어가 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한 이야기를 보면 참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 시진핑 3년임 대간식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서 반독제 낙서 시위 확산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선거의 이름으로 권력을 다 합리화하니까 부정선거를 했더라도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가 종신집권의 장기집권의 도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밑에 보니까 이해찬이 5년 금방 간다 민주당 20년 직권론 일부러 한 건 아니겠지만 조선일보 기사 배치가 아주 묘하네요 영국에서 반시진핑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를 하시던 분이 머리채가 잡힌 채 중국 영사관으로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했고 간신히 영국 경찰이 영사관에 들어와 가지고 홍콩 출신의 사람을 꺼내왔네요 영국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반시진핑 시위에 나섰던 홍콩 출신 남성이 영사관 안으로 끌려 들어가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BBC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국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규탄한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정문 바로 옆에서 하늘이 중국 공상당을 멸할 것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주석이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의 풍자도 내보였다 여러분 선거를 장악당하면 중국 비스무리한 체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비스무리한 체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은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그런 많은 방법들을 벤치마킹회가 도입하겠죠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cctv도 동원하고 중국이 인민을 통제하는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통제하는 그 방법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으니까 인체 무슨 뭡니까 지문 같은 걸 사용한 거라든지 안면 인식기술 이런 것을 다 수입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중국 영사관에 최소 8명이 쏟아져 나와 시위대의 팻말 등을 부셨고 그들은 홍콩 출신 시위자 한 명을 안으로 끌어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현장에 있던 영국 경찰이 결국 영사관으로 진입해 피해자를 끄집어내고 나서야 폭행이 멈췄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바비라고 자신의 이름을 비킨 피해자는 영국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환한 대낮에 선거 사기를 친 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노출됐는데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안 본 것처럼 하는 그런 어이가 없는 기가 찬 세상이 된 겁니다 이 BBC 이런 방송에 인터뷰에 응한 홍콩에 출신의 한 분이 중국의 영사관으로 집단 구탈을 당한 이 어이가 없는 일이 그분 말씀이 영국에서 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은 철도철명에 차단하고 유튜브 채널 조작 전혀 안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를 빼고 광고를 없애고 실들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고 그런 이 부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정권 하에서는 더 심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귀가 찬 이 일이죠 그게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예고편 우리가 허용한 뉴스만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허용하지 않은 뉴스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키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들 강도가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자식들은 거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그게 꼭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죽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죠 영국에서 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으니 어이가 없다 아무도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 당장 피해가 가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또 남으로 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체제가 통제된 체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허용한 것만 봐라 이야기죠 허용한 것만 떠들어라 이야기 허용한 것만 뭡니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변진이 된 겁니다 조작공화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통제된 사회를 가기 전에 그냥 징금다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바뀔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기다린 것은 자유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검찰은 공공수사부를 갖고 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의지가 없잖아요 뭐가 꿀리는지 허우대만 멀쩡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사법부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좀 냉철하게 저 하지 무슨 윤석열이가 무슨 신입니까 운이 좋아서 무슨 대통령 된 사람이지 특수통 검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분 잡아 넣을 때는 뭡니까 열일을 불지 놓고 죄 없는 죄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에 쳐 넣을 때면 여러분들 정성을 10분의 1만 쏟아도 뭡니까 나라를 구하는 의인이 되겠죠 성인이 되겠죠 그 한 건으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 잘한다고 여러분들 지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선이 있고 사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오름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이렇게 돼야 영도 서고 지도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하는 거지 번들에 한 말만 가지고 자유를 3500번 여러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말을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시진핑 3년임 대간식을 앞두고 중국 전역에 반독제 낙서 시위가 확산된다는 건데 뭐 이게 그냥 작은 불시죠 그래도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제도를 비롯해서 공안 제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뜻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건 뭐죠 운 좋게 대통령이 돼서 그래도 이만큼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재명이 됐으면 유튜브 채널 자체를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뭐 휴면 상태로 보냈겠죠 그 지경까지 갔지 않습니까 한 사회가 그냥 좌경화되고 20년 50년 장기 집권을 선거를 장악해가 되는 것이 거의 앞까지 닿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못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입은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다 굴종의 역사고 노예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70년 정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옷을 좀 근사 노사나 만들어 준 거죠 거기다가 서방 선진국들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밥술이나 먹을 정도 된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금세 금세 돌아가겠죠 2, 30대가 일어나서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정교적 교육이 승리했으니까 우익들은 다 이런들 그런 사상전쟁을 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를 번호한 겁니다 일단 권력장악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사정 볼 거가 없는 겁니다 그게 중국이 자유홍콩을 진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냥 일단 권력장악에 성공하면 권력장악에 성공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권력장악 이런 용어를 쓰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얻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사정 볼 거 없는 겁니다 국민들을 봐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을 의식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완성을 시킨 거죠 지난 문정권 하에서 그래서 그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함부로 국민들을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의 이대진 씨 같은 경우도 월북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왜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뭐 겉으로야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더라 그렇게 말장난하죠 그러나 선거를 뭡니까 전산을 돌려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일단 권력장악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인정사정을 볼 거 없는 겁니다 인정사정을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세상을 우습게 봤으면 홍콩에서 조차 뭡니까 이렇게 그냥 시위하는 사람까지 영사관 안으로 끌어들어가 때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 쳐도 일단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선거가 완전히 장악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고 신민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안는 덤덤들은 뭡니까 잡아다 때려도 줄 수 있고 박해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가혹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냥 침묵하거나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로얄이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저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보이스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는 거죠 다른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 엑시트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유 홍콩 이름 중국 공상당 이름 지배를 당할 때 대다수 서름들은 지금 로얄 침묵을 지키고 그냥 체제 순응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본인이 일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보이스를 냈습니다 그것이 홍콩에서 있었던 시위죠 그러나 그 시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보이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콩을 떠난 거죠 엑시트를 한 겁니다 홍콩을 탈출한 거죠 홍콩을 나가버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정치 권력의 세력이 뭐죠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인 로얄 그냥 순종하고 침묵하기를 그냥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한국 상황이라 크게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산소 마스크를 쓴 윤석열 정부가 몇 년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보이스를 내고 야단 법석을 지우고 하지만 선거제도가 지금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그쪽이 다시 또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보이스 내는 사람들은 감방 다 안 가겠습니까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이런들 한 사람이 더 겁나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권력 장악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정사정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완전히 장악되기 전에 그것을 수순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그런 꼬라지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주범 종범 공범 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영화를 위해 가지고는 자식 세대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더럽건 나이가 젊었건 간에 정치 권력에 적당하게 발을 디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그런 뜻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소위 정치적 변혁기에서 보통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젊은 날부터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자유 홍콩이 몰락하는 과정들도 참 관심있게 봤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여러분들 반체제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처진하는가도 아주 열심히 봤고 벨라루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